저는 아무도 못 찾으시는 것 같아요. 진짜 못 찾겠어. 가장 속에 단순한 사람이 누구니까? 난 솔직하게 난 솔직하게 솔직히 남준이랑 남준이 형이에요. 아 왜 웃어요? 단순한 사람 누니까 남준형, 진형한테 이렇게 단순한 사람이 갑자기 웃어버리네. 아니 네가 생각하니까 웃겨지, 남준아. 솔직히 석진이 형 아니면 남준이예요. 쟤 진짜 야비하게 숨겼을 거고 장피하게 숨겼을 거래요. 괜찮네.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, 어머. 난 뒤에 단순한 사람이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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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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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내가 의심받아서 안심하는 사람은 누구야, 진짜? 자, 나오세요. 저와의 진실의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. 뚜루루루루, 뚜루, 뚜루루루, 뚜루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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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루루. 아, 이 정도 연기 잘해, 요즘 애들은. 이거 네 거,지? 네가 쓰레기통에 숨겼지. 아, 일부러 과학에 이런 것 같은데. 나태형이 나인 것 같아. 이게 만이 양심이 있다면 아, 티가 날 거예요. 그 숨겼던 거 한번 재연해봐. 어떻게 숨겼는지. 저 아니에요, 형. 저 아니에요, 진짜로. 지금 꼴따라가 불안할 수도 있어. 아니, 지민이. 야, 이거 말할 것 같아. 지민이 얼굴이 빨개지는데. 아니, 나 진짜 아니야. 이거 만약에 걸리면 한 명 꼴딜 될 수 있거든요. 지민이 얼굴이 빨개지는데, 이거 이거. 지민이 숨겼던 것 치고는 손이 너무 차가웠어. 진영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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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진짜. 나는 너한테 혜택을 줄게. 나는 아니야. 진짜로? 네가 처음부터 날 몰아갔던 걸 생각해 봐. 근데 이건 거짓말이야. 고마워요. 오케이. 아니야, 아니야. 저구요. 지금 정국이는 용의선상에서 계속 빠져있어. 그 때처럼. 그러게. 어, 얘는 입이 꼭 닦고 있잖아. 뭐야, 리마리오야, 뭐야? 정국이가 너무 조용해, 정국이가. 근데 다른 애들은 어떤 순결이야? 내 눈으로 봐라. 자, 이번 편 들어서 진짜 얘기하지만 정말 다들 대단하다. 저는 그래도 진영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이거 추천받을게요.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? 각자 생각해서 하는 누구예요? 한번 지목해 봐. 난 지민이야. 자, 지민이. 지민이 누구라고 생각해요? 이 집씨. 저 같은 경우는 진영이죠. 진영. 진영은 누구라고 생각해요? 저는 지민이요. 지민이. 지민이. 아, 지민이한테 모르니까 지민한테 모르는데. 저는 지민이 아니면 정국인 것 같아요. 지민이 아니면 정국? 난 아니니까 그럼 지민이 형이. 남순이 형인데, 이렇게 따지면. 와, 진짜 모르겠다, 이거. 아, 근데 진짜 이 대충 하나예요. 아니, 난 아니야. 난 아니야. 자. 아, 여러분은 지민이 형 맞아요. 진영, 난 DameHos, eta susp59. 지 rail. Q. 네, 남순hire ratedhalt에 나어 레슨. 지민이 형, 여름 해? 해. 봐봐. 일어나세요. 아, 진짜. 진영이야? 너야? 앗. 왜요? 나 그냥 한번 해 온 건데. 아, 그래? 야, 잘 찾았습니다, 이게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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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째로 있습니다 저 말고 아무도 안 받았죠 뭘 통도 없죠 여러분들은 다 저 낚시하는 거다 우리 다 같이 자기가 숨기고 한번 찬어요 진짜 다 같이 갈 거 아니냐 한 명씩 하지마 지금까지 몰래카메라였습니다 그거 아냐